자, 이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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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과 함께 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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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제 한 명씩 힛클로에서 넘어갈게 손톱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시계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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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5! 미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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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만 2차 기회 작성 이 대화의 생산한 연게 역시만 6만 2차 기회 작성 이 대화가 함께합니다 역시만 4차 기회 작성 그리고 저희 역시만 3차 기회 오늘의 우리 신랑 황홍 경북이 이정도로 나왔고요 아미나다 신부 한지에라기 대상점으로는 신랑 측 압도적으로 신랑 측보다 신랑 측이 압도적으로 발휘할 것 같아요 이어서 혼인 사역의 시간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꼭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직접 풍경지하듯이 저번에 확인을 해드리고 본인 사역에서 나 신랑 황홍 경북은 신부 한지를 받으려고 하시며 오늘부터 삶을 담았는 날까지 어떤 방어라도 한 시세만 하고 존중하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의 아내를 끝까지 아끼고 존중할 것을 자심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안심서가 되어주며 어떤 사무실에서도 따뜻한 발맛이 등으로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으로서의 고위를 다할 것을 이자가 계신 대학과 부모님과 학교 여러분들에게 행사를 받으며 복게 명세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30분 후에 축하해 주기 위해 다음 번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보고를 선물해 드린다고 했는데 신부에 대해 먼저 소개를 좀 알려주시죠 물 좀 텄어 혹시 가슴을 마셔야 될까요? 물을 거의 배주 마시듯이 오늘 제가 블라디리 보여요? 너무너무 어려운 제 아내 너에게 써서 노랩니다 아직 발매되지 않은 곡이니듯 오늘 저녁 6시에 하늘이 여러분 신분이 오늘 지금 최초 라인업 공개를 공주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신국 발매 초케이스를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입장이 됐습니다 제목이? 네 해 좋은 날 해 좋은 날 여러분들 한번 듣고 하다를 보시고 신분을 위한 단 하나뿐이 신앙의 자작곡입니다 그걸 어떤 곡인지 함께 해보십시오 그 어떤 곡인지 축하반되보다 정말 빨리 뛰어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수 흥둥둥 진에게 뜨거운 수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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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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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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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